그 부처님 말씀을 지금 구현하는 방법은 곧장 청정광명심, 이 참나자리에 접속하시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탐진체예요. 사실은. 뭘 해도 탐진체예요. 탐진체 없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정교를 초월해서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탐진체 없는 자리. 그래서 제일 들어가기 쉬운 방법이 몰라니까요. 몰라 하시고 괜찮아. 지금도 해보세요. 몰라 하시고요. 이름도 몰라. 내 이름만 모르면 돼요. 시간, 공간, 이름 몰라. 괜찮아는요. 제가 존만 그랬잖아요. 존재로 만족하기. 최고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만족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몰라 하신 다음에 몰라 하면 알아차리는 자리가 느껴지거든요. 잡념도 있지만. 그때 잡념을 효과적으로 잡는 게 몰라와 괜찮아를 같이 쓰는 건데 괜찮아는요. 딱 좋아하고요. 지금 이 자리가 이 경지가 내가 원하던 경지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야. 내가 바랬던 게 이거야. 이 말이 안 나와요. 생각하면. 이걸 바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참나면 됐지. 뭘 바래요. 바라는 건 많죠. 사실 하느님 만나도 또 바라는 게 있죠. 나대로. 하느님 이것 좀 저것 좀. 이게 있을 거 아닌데 하느님이면 충분해. 하느님의 옷자락이면 충분해. 이렇게 선언해줘요. 난 지금 이 몰라를 통해 참나의 옷자락 잡은 것만으로 만족해라고 하시면 여기가 궁극의 경지야라고 선언하시면 그 참나의 만족이 와가지고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참나 자리로 훅 들어갑니다. 누려보세요. 지금도. 더 뭘 바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만족한다고 하세요. 괜찮다.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고는 말을 더 안 해요. 안 그러면 궁시렁거려요. 이걸 참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나라고? 참나인데 왜 이렇게 깊지 않아? 왜 이렇게 열정정이 안 돼? 온갖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딱 좋아. 지금 내가 원래 바랬던 게 이거야라고 해야 돼.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내가 바랬던 게 이거야. 이 정도 선언해줘야 마음이 애고가 더 말을 못 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말 못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할 때요. 초창기에 몰입 강의 기업이나 대학교에 하러 다닐 때도 이런 얘기 예로 많이 들었어요. 몰라 괜찮아 밖에 없거든요. 몰입학습법 해달래요. 가면 뭐 몰입학습법이 딴 거 있어요? 몰라 괜찮아 잘하자지. 그래서 몰라. 그때 제 차가 마티즈였거든요. 분명히 그런 놈들이 있다. 옆에서. 야 너 뭐 결혼 안 할 거야? 마티즈 차 괜찮아? 차 바꿔야지. 진짜로 차부터 바꾸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조원 들어와요. 야 너 혼자 살 거야? 차 안 바꿔? 몰라. 만으로 안 돼요.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또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면 딱 좋아. 내가 평생에 갖고 싶던 차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놈이 아 이 새끼 또라이네 하고 말 안 하죠. 웬만큼 하면요. 아이 몰라. 몰라. 이래서는요. 아니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걸로 안 된다니까. 막 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괜찮아. 이 정도로 안 된다고요. 어떤 괜찮아야 되냐. 평생에 내가 갖고 싶던 거.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잡념이 아이씨 그러게 살아라 하고 갈 때까지 잡념이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에요. 모른다고 잡아떼고 해도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나라고? 너 이걸로 만족해? 옆집에 누군 애는 멸진정 들었다더라. 막 이런 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도반 중에 누구는 뭐 했다더라. 그럼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남하고 비교하기 싫고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게 딱 내가 원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애고가 말을 잃잖아요. 그럼 참나 세계로 그냥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나 세계가 오묘하죠. 몰라 괜찮아를 해버려야 들어가요. 그런데 더 잘하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튕겨요. 오히려. 탐진치가 일어나버리거든요. 더 잘하고 싶다는 건 탐진치예요. 모르겠다 괜찮다는 탐진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뭘 택하실지 마음을 딱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있다가는 탐진치에 끌려가요. 더 잘해보려는 욕심에 끌려가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거기 귀 기울이고 더 잘해보려고 하면요. 털리고 끝납니다. 똑같아요. 잡념은 보이스피싱 같다. 몰라 괜찮아. 대화를 안 해야 돼요. 아예 말을 못 걸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좋아한데 그냥 딱 좋아가 아니라 정말 내 생을 걸고 원했던 거야. 평생에 원했던 거야. 이 정도 말하면요. 말 못 붙여요. 잡념은 그러게 살아라 하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바뀌실걸요. 그러면 생각이 뚝뚝 끊어질걸요.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이게 좋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또 흔들리신 겁니다. 마구니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봐라. 지금 나 의식하고 있네. 이러면 바로 끌려가고 살짝 돌아왔다가 바로 끌려가고 그래서 수행에 잘 들어가다가도 튕기는 게 탐진치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요. 할 말을 더 이뤄야 되는데 몰라를 더 잘하자는 생각을 하면 탐진치가 일어나버려요. 몰라를 더 잘하는 방법이 일말에 몰라라도 괜찮다고 해버리는 게 더 잘하는 방법. 더 깊은 몰라로 들어가야지 하면 탐진치가 작동이에요. 그래서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나마 얻었던 그 고요함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존만이 진짜 좋은 말인데요. 현존에 만족해보세요. 그냥 지금 내 존재 자체에 그냥 만족하세요. 이걸 못해요. 중생이 못하는 거예요. 중생은 내 존재의 만족을 못해야 탐진치에 끌려가죠. 인간계라는 건 육도 중에 탐진치에 끌려가는 세계거든요. 탐진치로 굴러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계를 초월하려면 만족해버린 사람은 초월해요. 그냥 만족. 탐진치에 적용을 못 받죠. 그럼 이 사람은 정토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만족해버리면. 그런데 더 잘해야지. 연구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사바세계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요. 참나 만나는 거는 놔야 돼요. 그건 유의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무의공부지. 참나 만나는 것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라하세요. 바라질 마세요. 바라지 않아야 바라던 걸 얻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재밌는 공부 아닙니까? 지금 뭐 내 업보 그대로 내 업장 그대로 만족하세요. 딱 좋아. 더 나아져야지. 이러면 또 탐진치. 탐진치도 적절히 써야 되지만 일단 참나를 만나시려면 탐진치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제 말대로 하세요. 그럼 그 다음 얘기예요. 열반에 들어간 다음 얘기예요. 어떻게 열반을 이 세상에 구현해내지? 이런 차원의 의문이지.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쓸 때는. 원래 있잖아요. 제가 알던 친구들, 시험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사실 공부하면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누리기 시작해요. 한의사 공부라면 한의사로서 난 이미 한의사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은 좋은데 한의사나 알아야 될 거를 아는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연구하는데 자기 공부를 써요. 목표가 다른데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랑 지금 수단이 안 맞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을 공부하면 혹은 사실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건 의당 판검사나 변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아닌가 하는 걸 공부해요. 뭔가 안 맞죠. 똑같아요. 의당 부처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금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일단 열반에 들어가세요. 일단 참나 접속하세요.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부처로서의 품위 유지는. 일단 부처가 되세요. 제일 공부 못하는 친구가 영어 수업할 때 수학 공부하고 수학 수업할 때 영어합니다. 항상 조급하고요. 마음이. 항상 탐진치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영어 시간이면 수학 걱정되는 거예요. 수학 시간이 되면 영어 안 해놓은 게 걱정돼요. 계속 안 맞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해되시죠? 몰라 해야 되는데 퇴식 걱정하고요. 퇴식할 때는 몰라 안 했다는 게 또 떠올라가지고 괴롭고 그게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 되는 걱정은 많아요. 안 되는 사람도. 걱정도 많고 노력도 합니다만 안 맞아요. 안 맞게 해요. 그럼 그 과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원인과 과부가. 원하는 과부가 있다면 원하는 원인을 지으세요. 탐진치를 없애고 싶으면 탐진치 없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탐진치를 경영하고 싶으시면 그 참나 자리에서 육바람이를 닦으세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쓸데없는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그 잘해보자는 게 다 보이스피싱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나중에. 다 걔네들 때문에 망했어요. 그때 잘하고 있었는데 더 잘하자고 하는 목소리에 망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살만한데 더 부자가 되자고 해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다 망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과연 내가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까를 따져보시고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만나서 늘 안 좋았던 친구는 좀 올라해버리시는 게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누가 역량이 100이고 누가 역량이 50이어도 50인 사람이 지혜로우면요. 이 사람이 더 잘 살다 갑니다. 참나 잘 놀이다 갑니다. 역량이 100인 친구는 한 200 대보려다가 자빠지고요. 50인 친구는 야 이게 어디냐고 하다가 참나 안에 푹 잠겨가지고 보살도 하다가 가고요. 선택 잘못하면 이렇게 또 낭패를 보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일상에 적용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망해요. 아까 같이 하면. 그래서 이런 수행이나 시험이나 그래요. 누가 잘 합격하고 누가 성공하느냐 원하는 목표를 이루느냐 알아야 할 거 알고 해야 될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알아도 되는 거 아는데 공들이고 그렇죠? 못해도 되는 거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해요. 정작 해야 될 건 못해요. 막 제가 퇴식이 급합니다. 호흡은 몇 초세요? 몇 초라니요? 초를 세 본 적이 없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초부터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이 다 앞에 가 있어요. 저기 멀리. 그때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지금 내가 하는 거에 만족하잖아요. 그분이 늘 신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미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느님과 함께 작업을 할 사람을 하느님은 찾고 있는데 아버지 잠깐만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아버지랑 꼭 함께 할게요. 이런 하느님의 자녀. 믿겠어요? 아버지가? 아니요. 지금 바로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모든 걸 아버지께 바치고 저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현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는 요양반이 효자일까요? 돈 벌어다 드릴게요. 아버지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봬요. 지금 바로 만나세요. 내 부족한 역량 아버지가 다 감싸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부끄럽다고 아버지 안 만나겠다는 건 똑같죠. 아버지를 만나야 나는 거듭나는데 안 만나면서 제가 거듭나서 아버지 찾아뵐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몰라 하시고 괜찮아 하시면서 지금 이대로 만족하세요. 아니 지금 보세요. 내 역량이 갑자기 늘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내 역량에서 몰라 괜찮아까지 해주면 내 역량을 최고 잘 쓰는 거 맞잖아요.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한 게 내 모든 역량을 하늘에게 바치고 맡기고 하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최고의 투자의 순간 아니에요. 내가 더 땡겨가지고 아버지 만날게요. 지금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할 거냐고요. 바로 만나세요. 그리고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는 거지. 최고의 순간 맞아요. 진짜로. 아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